자 보자 자 우리 학생들 자 여기 볼까? 이 단어 어렵지?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근데 뭐에서 나온다? 아주 쉬운 단어 노베이스 학생들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 자 갑니다 일단 공통된 발이 있지? 자 갑니다 우리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우리 유재석씨 아시죠?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그 직업군? 하나 둘 셋 아나운서 자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발표하다 발표하다 그러니까 말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지 왜? 우리가 명사 표시할 때 난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치? 얘가 명사라는 거야 그럼 명사는 말이야 말 아니야? 말이지 명사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다네 그냥 근데 이제 공식적인 을 발표하다라고 한 거지 여러분 동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bird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능에서 많이 나오고 bubble 그럼 이 단어를 뭐냐면 동사의라고 잘 해석 안 하지 얘는 뭐라고 그래? 언어의 언어의 또는 뭐라고 그래? 시작 말 의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럼 동사가 말이니까 동사 표시할 때 무슨 표시한다? 이렇게 명사 표시할 때 무슨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동사가 말이니까 명사도 말이겠지? 그게 뭐가 되시죠? 말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근데 공식적인 거? 발표하다 근데 먼저 말하다 어 얘 먼저 말하다네 선자 살려주는 거야 우리 어떤 직업에서 가장 앞선 선수 프로 선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 선 타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영어로 언 언어의 이런 것처럼 선언하다 얜 선언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같은 배경은 같은 나녀리를 갖는다 이쪽 잠깐 볼까 프로클레인 얘 선언하다 프로페스 얘 선언하다잖아 이 단어의 뉘앙스 살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 디나운스 할 때서 뭐냐면 얘가 영어로 뭐가 돼? 배시라는 영어 단어 있죠? 다운이란 뉘앙스 갖고 있죠? 그럼 나쁜 말 하는 거네 그냥 사람을 다운시키는 말을 하는 거고 비난하다 북한이 맨날 남조서 나 새끼를 이러면 진쟁이야 라고 뭐합니까? 시작 발표하기 비난 비난 성명 발표하는 거죠 디나운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EN이 들어가는 것들이야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 EN은 뭐다? EN은 동사형 앞에다 보면은 뭐예요? 시작 접두어일 수도 있고 동사형 뒤에 붙이 뭐일 수도 있어? 접두어형일 수도 있어 접두 접두 동사형을 만들어 근데 이제 동사형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하니? 하다 화하다 하게하다 시키다 라는 말을 붙이잖아 하다 화하다 하게하다 또는 시키다 노예 화하다 어둡 개하다 됐습니까? 동사형 이렇게 말을 붙여주는 거야 잘 봐 얘가 노예지 그럼 노예 화하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노예니까 이제 직여 노예 화하다 노예 화하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크 개 하다 크게 하다 크게 하는 건 뭐가 돼? 요만한 거 이렇게 크게 확대하다 됐자 크게 하다 확대하다 크게 하다 확대하다 선택해 시작 아 크게 하다 그걸 이제 고급스럽게 모아 한다 시작 확 확대하다 됐자 옆으로 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풍요롭게 하다 왜? 부유하게 하다 쟤를 부유하게 해 나를 부유하게 해 풍요롭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걸 의역하면 뭐예요? 시작 풍요롭게 하다 이렇게 바뀌죠 아니 우리 그 우리 학원에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러는 거야 2학년 선생님 전 이 단어 모르겠어요 이 단어 리치 그쵸? PD님 이건 똑같은 배경인데 우리 만석직이라고 하죠 만석직이 들어봤죠 벼가 뭐죠? 논과 쌀이 엄청 많은 거 부자야 안 부자야 라이스야 라이스 쌀 많은 사람 부자 똑같단 말이야 쌀 많은 사람 부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베이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절망 걷어버려 단어 외우고 영단어만 외우잖아 반드시 영어 1, 2등급에 희망이 있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아주 쉬운 단어 만약 어원이라도 궁금하잖아 질문 답변에 글을 남겨 개별적으로 내가 해줄게 알겠지? 희망을 버리지마 내가 지켜본다 알겠지? 갑니다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어? 클로우 이거 닫다지 닫다 그럼 봐봐 물건이 이렇게 닿는 거야 그럼 뭐 가야 돼? 시작 동봉하다 동 봉하다 봉투에다 물건 닫고 이렇게 닫았어 닫았어 동봉하다 동봉하다 자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가 영어로 뭐냐면 원래 이걸 볼 때 왜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force rei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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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얘가 원래 힘이라는 뜻과 강요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얘도 강요하다 이 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뭐냐면 이 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이 발달하면 이렇게 단어가 이제 확장되는 건데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들은 그냥 강요하면 되죠 근데 노예가 심이 됐단 말이야 그럼 강요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그것도 강요하는 거지 사실 언어가 부드러지는 거야 아 강요하다라 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언어가 바뀌는 거야 또는 뭐라 그래 시작 집행하다 집행하다 됐습니까 황해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reinforce라는 용어가 있어요 reinforce 얘는 영어로 뭐냐면 요게 요거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가 된 거야 자 갑니다 앞으로 길에서 담배를 피잖아 내가 왕이야 길에서 담배 피면 허벅지 칼로 두 번씩 찌른다고 담배 폈 거야 딱딱 이렇게 찔러버린다고 그랬어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은 펴요 안 펴요 핍니다 흡연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번에는 칼 갖고 여기를 세 번 찌른다고 써 세 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뭐야 강화하다 강화하다 이렇게 그래서 언어적으로 얘가 강요하다 강요하다 강화하다 언어적으로 강요하다 심의 성장에서 시작 시행하다 집행하다 강화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force reinforce lean force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됐죠 칼로 찌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이거 동사형 접도 하다 하하다 하게하다 시키다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지 어둡게하다 어둡게하다 야 좀 어둡게 좀 해 어둡게하다 얘는 뭐가 돼 짧게하다 뭔가를 짧게 하래 야 이걸 좀 짧게 해 짧게 하다를 의역하면 줄이다 reduce처럼 less가 더해야 덜이야 이거 덜이죠 덜 야 1 좀 덜해 1 좀 줄여 얘도 줄이다 줄이다 1은 내가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 우리 후배님들 보면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풀래요 10시까지 제가 보면은 오전 오후 야간 그리고 또 이게 와가지고 다시 인강도 촬영 여러분 내가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일로 와보세요 다시 반복할 건데 자 포인트 뭐다고 명사만 알면 돼 명사는 뭐야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접도 명사는 말 동사는 말 됐죠 여러분 갑니다 그 다음 단어가 합성어가 될 때 중요한 건 뭐다 C이다 하다 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이엔 접도어 C이다 하다 하다 하게 하다 치다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죠 단어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석지게 뭐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쌀많은 사람 rice 위치 됐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세요 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뭐만 알면 돼 명사 동사 남 벌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갑니다 어나운스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뭐하니 시작 발표하다 브러나운스 먼저 발표한 건 선언하다 남조선화 새끼래 나쁜 말하는 거 뭐야 비난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죠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엔이 종사형 접도어 접미어가 된다는 거지 그럼 동사라는 건 뭐야 하다 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효용사나 명사면 이런 거에서 말을 붙여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인슬레이브 뜻이 뭐야 노예 노예화하다 large large 뜻이 뭐가 돼 크게 하다 확대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 부유화 rice 쌀 만석지 리치 부유화하다 부유화하다 풍요롭게 하다 동봉하다 자 force enforce reinforce force가 힘 강요하다 enforce 뜻이 뭐가 돼 시작 힘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강요하다 되지만 인권이 성장했단 말이야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집행하다 그런데 담배를 핀단 말이야 reinforce 뜻이 뭐야 시작 강화하다 reinforce 뭐라고 한다 시작 강화하다 들어갑니다 dark은 한번 뭐가 돼 어둡게 하다 short은 짧게 하다 줄이다 lesson 뜻이 뭐가 돼 줄이다 덜하게 하는 거 줄이다 됐습니까 이해는 뭐라고 한다 하다 화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하다 화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동사형 접도와 전멸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좋았다 좋았당